일단 학생 여러분들 혹시 고민거리 같은 거 있습니까?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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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우리 숭블리 커플? 우리 커플 나온 지 2주 됐다. 좀 더 이슈 되고 싶다. 음 이슈가 되려면 두 분이 진짜로 샥이는 게 먼저다! 미쳤어! 그럼 오늘부터 1인 수업! 준환! 어? 너 짓고 나 짓고 너 먼저 짓고? 사랑해요! 여러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세요! 뽀뽀뽀뽀!